이번 시간에는 노드의 변경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변경에 속하는 작업들은 노드를 추가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노드를 제거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추가부터 살펴보죠. 노드를 추가하는데 사용되는 API들은 append child 또는 insert before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append child라는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드를 생성해야 되는데 그 노드를 생성하는 것에 관여하는 객체는 이 노드 객체가 아니라 document 객체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document.createElement나 document.createTextNode을 통해서 여러분은 노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노드를 append child나 insert before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element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ulElement의 가장 마지막 element에 li javascript 그리고 slash li라고 하는 element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여기 첫 번째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있는 call.append.child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선 document.getElementByID를 통해서 이 ulElement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얘를 target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document.createElement li를 통해서 li라고 하는 element 객체를 li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추가하려고 하는 node를 생성할 때는 node 객체가 갖고 있는 API가 아니라 document 객체가 가지고 있는 createElem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각각의 element들이 element 객체이면서 동시에 node 객체이기도 하죠. 뭐 상속관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element을 추가한다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특정한 node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문서 안에 들어가는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서에 들어갈 어떤 element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document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준 것이죠. 어떤 특정 node가 element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서가 element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li라고 하는 객체를 element 객체를 만들었는데 저 element 객체는 아직 append 즉 이 문서 안에 특정한 element로 추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통해서 만든 것은 자 이걸 통해서 생성한 것은 li라고 하는 이 element만을 생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element의 실제 내용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실제 내용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때는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document create text node javascript 를 하게 되면 자 이곳에 이곳에 들어갈 텍스트 node 가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죠. 그리고 그것을 텍스트에 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li element의 객체 또 하나는 그 li element에 담을 텍스트라는 객체 그런데 이 두 개는 서로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li라고 하는 node 객체가 갖고 있는 append child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그 객체의 node 객체에 자식으로 위치시킬 어 node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인자로 전달된 node 즉 자바스크립트라는 텍스트가 여기 있는 li라고 하는 node 즉 li라고 하는 element의 자식이 돼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떨어져 있었던 녀석이 이 안으로 그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target.append 차이들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ulelement의 자식으로 여기 있는 우리가 만든 li element가 append 추가가 되는데 어디 추가되냐면 j 끝에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append 라는 이름을 잘 생각해보시면 얘가 j 끝에 추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ppend child 라고 하는 저 api는 어 어떤 사용하는 것이 좀 명확하죠. append 제일 끝에 추가한다는 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일 끝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엘리먼트 사이에 낑겨난다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다가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append child 라고 하는 저 api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뭘 쓰면 되느냐 바로 insert before 라고 하는 api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call insert before 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제가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메소드의 내용은 우선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고요. 여기도 똑같죠. 자 이 부분만 다른데요. 우선 target 자 여기 있는 ul 엘리먼트죠. 거기에 insert 추가하는데 before 가 나왔습니다. 예. 무엇에 이전에 추가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 바로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있는 target.first child 입니다. 그래서 자 target은 뭐죠? 이 ul 엘리먼트죠. 자 이 ul 엘리먼트에 first child 는 음 자 여기 있는 이 공백 있죠. 텍스트일 겁니다. 텍스트 노드 자 그 first child 텍스트 노드에 before 니까 앞쪽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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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이 li 엘리먼트를 추가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게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 이 li 엘리먼트 앞쪽에 jQuery라는 텍스트 노드를 가지고 있는 li 엘리먼트가 추가되는 효과가 날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예제를 각각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첫 번째 예제를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어 append 차이드를 하기 때문에 이 li 뒤에 엘리먼트가 추가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insert before인데 이것의 두 번째 인자로 제가 ul 엘리먼트에 첫 번째 first node를 주었기 때문에 이 ur 엘리먼트와 li 엘리먼트 사이에 있는 텍스트 노드가 어 그 첫 번 그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갔겠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call insert before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과 target 사이에 jQuery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드를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 append 차이드와 insert befor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